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죠 참 이상하게도요 국민의힘도 2%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2%가 올라갔어요 뭐 여하간 뭐 수치는 수치니까 일단 그래서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 53%입니다 2%가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34%인데요 또 재미있는 것은 부정평가는 또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참 시한하죠 그리고 긍정평가는 아무래도 우리 보수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에서 그리고 부정평가는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많았어요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로는 첫번째가 소통 두번째가 공약실천 세번째가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뚝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진무실 이전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는요 진무실 이전이 맨 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층이 두 분이 민주당 층하고 진보층이잖아요 민주당 진보층은 진무실 이전 싫어하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정평가 1위 이유가 진무실 이전이고 2위가 인사 3위가 직무태도 4위가 경험 및 자질부족 무능함 아 이거 참 아니 자질부족 무능함 이런거를요 선택지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갤럽 아 참 신뢰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능하다고 하면 총장이 됐겠어요 그리고 무능하다고 하면 총장이야 또 순수한 검찰 수사관련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인데 무능하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딱 뽑아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그럼 무능하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은 이런 항목은 수준에 맞지 않다 그래도 한국갤럽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몇째 가는 그런 대형 여론조사기관인데 여기에서요 무능함 자질부족 이런걸 넣는 경험부족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질문 항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평가 34% 그대로 가는거죠 그리고 긍정평가는 2% 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한국갤럽 여론조사 전문가들께서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 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은 2%가 올라가서 45% 그리고 민주당도 또 이게 웃기는 게요 3%가 올라갔어요 아니 민주당이 이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마련을 됩니까 이런 점에서 여전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다른 또 여러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에 이제 광역단체량들이 있는데 다 끝났는데요 누가 제일 주목되느냐 앞으로 오세훈과 김동연 각각 20%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홍준표 4% 박형준 2% 유정복 1.4%입니다 그리고 낙산한 사람 중에서는 누가 제일 안타깝냐 그러니까 김은혜가 22%예요 그 다음에 7%가 송영길 이광재 3% 박남춘 1.6%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만족하냐 53% 만족하지 않는다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만족한다네 53% 이거는 대통령 정권 교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량 투표할 때 뭐가 제일 영향을 줬느냐 고려 요인 공약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인물 세 번째가 경력 네 번째가 지역 연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역 연구가 3%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걸 보면 호남권에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조금 다음 선거 때부터는요 이 지역 연구 우리 전 국민한테 물어봤을 때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남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호남 유권자들의 새로운 생각 투표 행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요 한 4일에서 7일 전이 제일 많아요 23% 그리고 2, 3일 전이 12%고요 투표 당일날은 7%밖에 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가 최종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좀 신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 집무실 명칭을요 지금 이제 5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믿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22 이렇게 해서 이달 안으로요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오늘 CBS 뉴스에 나와가지고 매우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당권 조작할 것이냐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대선은 절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출마하겠다 이게 본인의 생각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쪽에 지금까지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요 이번에는 CBS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자기는 출마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 출마 안 하는 것이 방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은혜 후보 이거 뭔가 참 이상한 관계인데 한 달 내내 가만히 있다가 선거 끝나기 3일 전에야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본인은 김은혜 후보를 도와줄 그런 일정을 쭉 만들어놨는데 김은혜 후보가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아는 걸 보면 뭔가 자기한테 숨기는 게 있었다 이게 궁금하다 아직도 그래서 자기는 일정까지 다 변했다 상당히 실망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속으로 서운하겠죠 이러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가 말이죠 언론 인터뷰 통해서 좀 더군다나 김은혜 후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를 왜 한 달 내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폭난 거 이거 이게 바로 패널 정치의 한계를 이고 이 패널 정치의 버릇에서 못 본 사람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든다 이 대목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또 당대권 당대표 참 꼭 좀 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김동연 지금 당선인이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오늘 또 mbc에 나와서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과 고민정 이가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가요 이재명의 출마는 자책골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선 때 찍은 1600만 표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CBS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당대표 도전 여부에 관해서는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저랑 정책적 방향성, 개혁적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들이 나오면 두 분들을 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개혁노선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응원하려 할 것이고 당대표 임의가 끝나면 1년쯤 뒤에 총선에서 상계동 당선되는 게 목표인데 이분이 지도부가 되면 내가 상계동에서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기감이 돌면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나가든지 누굴 지지 선언하든지 제가 선대우연장을 해주든지 제가 개입한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안 나가고 자기가 상계동에서 당선되는데 또 공천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나오면 가만히 앉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거겠습니까 야 이거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상락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이게 본래 선거가 끝나면 하겠다 그래서 6월 중에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그동안의 윤리위 심사가 징계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그야말로 많고 그 설들을 유포하는 분들이 많다 선거 끝나면 당대표 그만두고 유학 갈 거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 임기 끝까지 채운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윤리위에서 무슨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김철근 정무실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본인이 교사를 했다고 하면 이미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했을 텐데 아무 연락 온 게 없다 그리고 윤리위도요 증거인멸 교사라고 얘기하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와야 하고 산없이 정치적 상황으로 가는 거지 윤리위를 통해서 결론 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깔끔하다 깨끗하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회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뭐냐 대선과 지방선거 이경을 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다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딱 혁신의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의 당원이 과거 20만 명에서 지금 8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러려면 젊은 세대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 가만히 있으면 젊은 당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새로운 당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효능감을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혁신의회를 꾸몄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상임금은 당권 도전할 것이냐 제발 당권에 도전 좀 해달라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서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데 정권이 일리는 차에 인기 좋은 대통령을 상대하려 나선다 그분이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요 야당에 상대하기가 가장 어려운 조합은요 당대표의 김혜영 그리고 원내대표 한정혜 또는 조정식 같은 분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면 메시지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재명은 방탄 출마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거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당권 도전 못할 거다라는 쪽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이 성상납 이런 거에서 떳떳하지 않았다면 그냥 강용석에 복당 받았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게 없고 그리고 윤리위는 뭔가 들어오면 자동판맥이 비슷하게 우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위가 개최가 되면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떳떳하지 않았다면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고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 두 분 받아주면 제일 편한데 왜 안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깔끔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요 이번에 참 분류를 했는데 유세 지원 한 달여 동안은 거절하지 않다가 막판 요청이 들어왔는데 왜 그랬는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몰래 단일화를 하면서 요구한 때문인지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아니면 김 후보가 이준석 본인이 선거 지원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판가를 하신지 이건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일화 무산이 아쉬운 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요 단일화는 반드시 반대 급부가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가 됐다면 선거 막판 이슈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민주당에서 맹공을 퍼부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됐을 때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반대해서 단일화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김은혜 의원도 중간에 두 사이의 악연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를 반대해서 떨어진 거 책임이 이준석에 있는 거 이렇게 여론이 그리고 평가들이 전문가들이 논평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결국 자기가 오케이 해갖고 단일화가 됐다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맹공을 퍼붓고 그리고 단일화 추진에 따른 역풍이 셌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김은혜 후보 떨어지는데 원인 책임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이슈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재미를 본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강용석, 김은혜 단일화를 탐탁하지 않게 보는 표심이 작용해서 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쪽으로 방점을 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요 김세희 대표가 어제 밝혔잖아요 강용석 측과 김은혜 측에서 이준석 대표 모르게 단일화 협상을 했다 이런 공개를 했는데요 그분들을 말을 믿을 사람은 아니고 그분들과 전혀 관계없이 제가 겪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야만 말해보겠는데 뭔가 맺힌 게 말해보겠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도움 요청이 안 온 거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속으로 이준석 대표 좀 꽁 넣어두고 보자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그동안 자기가 일정을 쭉 비워놓고 잡으려고 했는데 김은혜 측에서 그런 요청이 안 오는 바람에 다 취소해놨고 선거 3일 전에야 도와달라 그래서 5월 30일하고 31일 날 마지막 이틀간만 선거 지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어차피 김은혜 후보 측에서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선거 이번에 대선도 이기고요 지방선거 이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준석 사퇴론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퇴론이 슬그머니 들어가고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전부 다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겠느냐 이제 혁신위원회 쪽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당 그립을 장악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바뀔 것이다 다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각에서는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상당한 이제 발목 잡히가 발목 잡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관들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이것도 폐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 집안선거를 계기로 해서 차기 당권을 도리는 인물들 볼폭을 높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동연 지금 당선인이요 오늘 mbc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뭐라고 그럴까요 밤새 뒤로 밀렸잖아요 이때는 그냥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담담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고 언제 제일 기분이 좋았느냐 마지막에 역전될 때 뛸 듯이 기뻤다 이런 마음을 그런 자기 겪었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여러가지 외부 변수들이 생겼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내 지지율도 같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냐 이런 진행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도움을 주신 것도 많지만 여러가지 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만들기로 했고 발목 잡은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통제에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면돌바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리고 이재명과는 통화를 하긴 했지만 짧게 이재명 의원은 축하한다 얘기를 해줬고 본인은 여러분에게 또 감사하다 또 이재명 의원한테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참패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선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질책과 비판을 하면서도 건전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 기대를 담아서 종자 씨앗처럼 역할을 해달라 지금은 경기도정에 올인해서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교체는 민주당의 앞날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하는 일에 여념 없이 모든 걸 수다부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대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두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민정 의원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그동안 비판하는 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되 누군가를 향한 공격성으로 비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mbc 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비판하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판단 때문에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도 의원 얘기가 대선과 이전 보궐선거 때도 패배에 대한 원인을 서로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패착의 원인이다 아프더라도 잘못된 걸음은 짜내야 세 달이 돋는데 덮어오고 덮어온 것들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 해 나감으로 인해 묶여버리는 역효과가 났고 이거야말로 전략의 실패다 더 큰 곳에서 쓰였어야 될 칼을 더 작은 곳에서 쓰므로 인해서 모두에게 안 좋은 국면을 만들지 않았나 이거 고민정 의원 웃기는 거예요 아니 더 큰 곳에서 쓰여? 아니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후법근론 법화의원 지금 포토라인에 언제 쓸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뭐 어디 가서 더 크겠어요? 이번에 출마를 안 했어야죠 이거 잘못된 이러니까 이 정치판 자체를 고민정은 잘못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수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선택해가지고요 대선에 의해 지황성까지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안지 못한 것 같다 지지자들은 오히려 사랑과 믿음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민당이 많이 부족해서 깊은 상처를 안겨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이 상황에 맞는 노래로서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참 의미가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요 이 고민정이 그동안에 자기가 비판 안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못 고쳐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참 착각은 자유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뉴스 마지막 한 곡지 홍영림 여론조사 견문기자 김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입니다 출마가 자책골이 됐다 이재명 대선 1600만 표의 행방 이런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 얘기는 그야말로 대선 때는 1600만 표나 지지를 받아가지고 득표 차이가 불과 24만 표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야당의 17개 광역단체 후보들이 얻은 총 득표는 967만 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보다도 무려 223만 표나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표 딱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223만 표 그러니까 10배나 말하자면 지지표를 놓친 거예요 다 흘러간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실패의 원인이냐 이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실패했느냐 바로 민의당에서 이재명을 밀므로써 대대전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후보다 이렇게 떠받들고 그 표가 다시 뭉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거가 민심을 결정적으로 잘못 읽은 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당이 당내 강경파하고 지지층만 지지층한테만 딱 메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후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지사에게 투표했던 10명 중에 3명이 이재명을 지켜주려고 투표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 찍었을 뿐인데 이재명 지사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 지지층의 상당수가 결국은 야당의 등을 돌려가지고 결국은 총 득표 총 득표는 976만 표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여당보다 무려 223만 표나 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 그러니까 출마가 자책골이라는 결정적 원인이요 5월 3, 4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 되는 거죠 선거 민주당 지지가 41% 국민의힘이 40% 그래서 민주당 지지가 1%가 오히려 높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고 나니까 5월 8일 이후에는요 10일하고 12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1%로 10% 이상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40%에 45%로 또 높아져요 그래서 이 걸 보면 보더라도 이게 자책골이다 나가는 것이 이 갤럽 여론수만 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선거 막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인물로 배우는 게 쉽지 않다 이래가지고요 본인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이 허약해져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판세가 불리하다 책임을 회피한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 지키기로 일관화 선거인데 이거는 선거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는 당선이 됐지만 그래서 텃밭에서 악전 거투했다는 불명예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됐고 그리고 총괄선대 우연장이었지만 야당의 선거 패배 책임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야당은 국민 지키기에 앞서서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선거를 악용한 것에 대해서는 타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인 김호준 씨 경기도 승리 때문에 반반 느낌이 난다라는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또다시 졌지만 잘 싸웠다 정신 승리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래서요 다음 대선 이재명 노리기 때문에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나설 공산이 더 커졌고 등 돌린 지지층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야당은 철저히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정 çok습니다 사업자 전 weekends 예정 5 data 이재명는 잘 맞으셨기에 예정 100분 , restarted